안녕하세요. 오늘 판매 생선은 한띵먹갈치하고요. 안강망 칠석참조기 그리고 사시미 병어 그리고 새또 그리고 풀치하구요. 유자망 140미 참조기입니다. 양강망 칠석참조기입니다. 우CR은 25센이 되죠. 이게 한마리가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이것도 25센이 되네요. 위에 이 라인만 이 라인만 CR이 커요. 그대로 점점 내려가면 작습니다. 뒤집어 볼게요. 17센치 이상으로 보시면 되구요. 17, 18, 19, 20, 21, 20, 23 그런식입니다. 더 작은가? 20센치 넘네. 더 작은가? 17센치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주 작은데 별로 없네요. 315마리 정도 올라가구요. 무게는 24킬로 정도 됩니다. 여러 상자라서 무게 차이 있습니다. 일일이 무게가 달라요. 왜냐면 이 나무 상자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요. 아주 심하진 않는데 참고하십시오. 네 40미 병원입니다. 그 받으시면 회로 드세요. 10.8킬로 나가구요. 10.7킬로 나가구요. 10.6킬로 나갑니다. 크기 차이 있어요. 이렇게 크기 차이 있습니다. 1킬로에 7마리 정도 올라가구요. 머리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뚝 잘라 갖고 머리는 버리고 내장만 긁어내서 조림해서 드시거나 반건제 드시면 됩니다. 조금 이따가 뭐 깔찌하고 풀찌 등록하였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 간